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가스 라이프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건스모디파이사에서 마루이 MWS를 그대로 카피 카피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립식 컴플리트 킷이라고 해서 건스모디파이사에서 조립을 하면 하나의 에어소프트컨이 되는 조립식 키트를 곧 발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출신을 했고요 국내에 정식 수입을 해서 판매가 예정이고 현재 아텍샵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무상으로 제품을 대여를 받아서 리뷰를 하게 되어서 아텍샵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박스! 제가 받은 지는 며칠 됐어요 며칠 됐는데 제가 개인적인 출장이 좀 있어서 조금 늦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로드도 조금 늦어졌네요 아무튼 이 박스 자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박스입니다 이 앞에 스티카로 하얀색 스티카로 뭔가 조그맣게 있긴 한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 제품을 처음 아텍샵 유튜버나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MWS를 능가하는 모든 튜닝의 집약체다 뭐 이런 느낌을 받는 제품인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각인이라든지 뭐 색감이라든지 작동성이 좋은지 한번 하나하나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뭐 심도 있는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똥손이라서 조립하는데 좌충우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잡설이 길었는데 바로 시작할게요 박스를 개봉을 하면은 내부 부품들은 박스를 열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스티로폼 재질로 되어 있고요 여러가지 옵션들이 완전 분해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트캐리어 볼트캐리어는 이게 선택사항입니다 볼트캐리어는 하이스피드 방식과 스틸 방식 알루미늄 방식과 스틸 방식 두 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를 하고 있고 볼트캐리어를 구매를 하시려고 하면은 별도의 비용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컴플릿 킷 세트 금액과 볼트캐리어 금액을 플러스 해야 되겠죠 다만 이 컴플릿 킷 건스모디파이 MWS URGI 조립 킷을 사게 되면은 살 때 이 건스모디파이 사이에서 나오는 스틸이라든지 알루미늄 볼트캐리를 같이 구매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많이 할인을 해서 같이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외에 조립 킷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어플 이시버 맥풀 CTR 탄색 스톡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아는 MK16 URGI 레일 9.6인치짜리 짧은 버전입니다 긴 버전과 짧은 버전 두 가지를 출시를 하였고 제가 GBB 라이플이 긴 버전이 많기 때문에 이번 대여를 할 때는 9.6인치 짧은 버전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우 리시버, 로워리시버, 하부 리시버라고 하죠 완전 조립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빈 리시버만 같이 제공을 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루이 MWS GBB의 특징이죠 이렇게 트리거 박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트리거 박스 시스템 트리거 박스 시스템은 이 통째로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옵션들은 추가로 장착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같이 동봉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이 봉투 봉투와 그리스 조립을 할 때 필요한 그리스 그리고 없네요 그리고 박스는 잠시 옆으로 넘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봉투 안에는 그립 우리가 흔히 M4에 들어가는 그립이죠 그립 그리고 조립을 할 때 필요한 공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구들은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영어로 주의사항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스티커 건스모디파이 스티커가 다 구겨져 있네요 어디 못 붙이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런 부품들 전부 부품들은 전부 트리거와 하부 리시버를 조립을 하기 위한 옵션 부품들이에요 이 부품들이 이렇게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조립을 해야 돼요 문제가 에어소프트 건에 조금 관심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조립할까 상당히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텍샵에서 자체적으로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영상이라든지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도 조립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조립을 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조립하는 과정 없이 조립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립하는 과정은 따로 제가 영상을 좀 업로드를 할까 했는데 생각보다 조립하는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간단하게 트리거 박스만 조립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영상을 빼뜨렸고 이게 또 저희가 에어소프트건 분해 조립하는 영상을 이 영상에 포함을 시키면은 항상 이 노란 딱지가 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부분 부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건스 모디파이사에서 나오는 이 URGI MK16이라고 하죠 이 제품에 출시되는 제품 라인업을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완성품인 9.6인치 모델 그리고 13인치급 되는 긴 모델 짧은 모델과 긴 모델 두 가지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스 모디파이사에서 완제품을 조립식 형태의 킷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는 아텍샵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건스 모디파이가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 건스 모디파이라는 회사는 이런 마루이 제품의 가스건의 여러 가지 옵션들 외에 에어소프트건의 파트들을 생산하는 홍콩에 소재한 회사고요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보통 리셀러라고 하죠 리셀러라고 하긴 그렇고 흔히 총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회사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물품을 대여받은 아텍샵 그리고 HNC라는 회사 두 회사가 이 건스 모디파이사에 총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 외에 레드울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뭐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총판은 아텍샵 그리고 HNC 두 군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건스 모디파이에서 컴플리트 킷 형태로 완성품은 아니지만 조립을 하게 되면 완성품으로 되는 킷 형태로 판매를 한 제품이고요 상세하게 하나하나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K16 탄색깔 레일을 한번 예를 들자면 기존에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여러 서드파티로 나오는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전동건이라든지 가스건에 장착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건스 모디파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이렇게 컴플리트 킷 형태 포함시킨 제품이고요 그리고 CNC 각인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제가 VFC의 MK16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각인 자체가 정말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CNC 정밀 가공 처리가 되어 있고요 가이슬사에서 제작하는 그런 공법을 100%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일반적인 가공 공장이 아닌 좀 정밀한 가공 공장에서 이렇게 가공을 맡겨서 OEM으로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각인되는 이런 글꼴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사진상에서 이렇게 가이슬 레일 오리지널 제품과 마킹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유사한 재현을 보이고 있고요 나사라든지 이런 것들 결합 또한 상당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VFC에서 나오는 URGI 레일과 색상을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의 색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색상의 색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저들한테서는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부와 하부 리시버를 보면은 CNC 가공으로 초정밀 가공이 됐고요 도색 역시 세라코트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루이의 MWS와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더 깔끔하고 매끄러운 표본 처리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영상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각인, 각인 부분은 마루이 각인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각인이 되어 있고 오리지널 각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힘을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루이의 하부 리시베와 비교를 해보면은 눈에 띄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마루이보다 무광스럽다는 느낌 그리고 각인의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루이 MWS 순정보다 훨씬 진하고 굵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안에 포함된 바렐, 바렐 익스텐션이 스티네스 스틸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격발을 했을 때 팅팅팅 하는 소리가 마루이 MWS 순정보다 조금 더 쇳소리가 강한 느낌이에요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강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탱탱탱 쇳소리가 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느낌이 그렇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기존에 우리가 가스 라이플에서 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이질감이 있는 느낌인데 이게 과연 유저들한테 어떤 효과를 보일지는 유저들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좋아졌겠죠 대신에 분명히 이 스틸 볼트 캐리어를 사용을 했을 때에 나는 팅팅거리는 쇳소리는 조금 더 강할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좋고 나쁘다라고 판단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중립을 선언하고 싶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약간 그 소리가 제 개인적으로 살짝 거슬리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브에 있는 버퍼 튜브를 예를 들자면 기존의 마루이 MWS M4A1 같은 경우는 뒤쪽이 분리가 되는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루이 MWS 유저들은 쓰시다가 버퍼 튜브가 터지게 되면 이렇게 밀스펙 규격에 통짜로 된 버퍼 튜브를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통짜형 버퍼 튜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파손의 우려를 조금 더 해소를 했죠 그리고 밀스펙 규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톡, 밀스펙 오리지널 스톡을 장착을 했을 때도 유격이라든지 이런 가공 없이 바로바로 장착이 되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 점은 아무래도 기본 건스모디파이사가 이런 마루이 MWS의 부품, 옵션, 여러 가지 옵션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로 이 제품 컴플리트 킷에 적용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이 점은 좋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번 말씀드리는 게 바로 볼트 캐리어입니다 이 제품의 볼트 캐리어는 두 가지 제품이 나오고요 첫 번째 알루미늄 재질의 하이스피드를 추구하는 볼트 캐리어와 스테인레스 스틸, 스틸 제품을 장착한 볼트 캐리어 두 가지 제품을 출시를 해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구매를 해야 돼요 기본적인 컴플리트 킷은 볼트 캐리어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볼트 캐리어는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컴플리트 킷과 볼트 캐리어를 같이 한꺼번에 구매를 하면 아마 볼트 캐리어 금액이 50% 정도 DC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볼트 캐리어를 추가적으로 구매하실 분은 같이 사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볼트 캐리어를 구매를 하기 싫은 분은 바로 마루이 MW에서 순정 볼트 캐리어를 장착을 해도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스테일 볼트 캐리어도 마찬가지고 알루미늄 볼트 캐리어도 마찬가지지만 볼트 캐리어에 마모가 많이 되는 앞부분과 뒷부분 그리고 노즐 부분이 특히 부분 부분 스틸로 이렇게 강화 파츠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좀 더 기존 마루이 순정에 비해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테스트 사격을 했을 때에 저 같은 경우는 하이스피드 스틸 볼트 캐리어보다 알루미늄 볼트 캐리어를 좀 더 선호하는데 단발이라든지 연발의 스피드라든지 이런 게 훨씬 많이 순정에 비해서 좋은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복 고무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스 라이프를 사용할 때 호복 고무나 이너발의 교체를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챔버와 이너발의 호복 고무가 컴플리트 킷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호복 고무가 아닌 건스모디파이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호복 고무가 장착이 되어 있고 호복 고무의 양쪽의 날개와 비비탄이 항상 그 자리에 위치하게끔 자리 잡아주는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집탄이 항상 균일하게 나오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여러 발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변할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집탄은 어느 정도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을 제가 테스트 사격에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작동 테스트라든지 집탄 영상에서 한번 더 언급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최고 강점을 꼽는다고 하면 바로 트리거 박스죠 건스모디파이사에서 이 트리거 박스가 MWS 호환되는 옵션 트리거 박스를 제작을 했고 이 트리거 박스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어퍼 리시버를 제거를 한 다음에 우리 해머 스프링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제가 테스트를 해본 바 우리가 트리거를 격발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장전을 하고 격발을 하게 되면은 트리거가 어느 정도 장전이 된 상태에서 살짝 뒤로 가다가 탈칵하고 격발이 되죠 이 부분에서 유격이 전혀 없어요 어느 정도 조절을 하게 되면은 장전을 하고 나서 이 트리거 트리거가 움직이는 유격 자체가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격발이 되는 조금 더 민감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민감해질 때 이 점이 뭐냐? 단발 속사가 훨씬 빨라진다는 거죠 연사 같은 경우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단발일 때 트리거의 유격이 없다 보니까 장전 후 손가락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바로바로 속사가 가능하다는 단발 속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이 제품을 슈팅용이라든지 게임용으로 사용을 했을 때 기존의 마루이 MWS 순정보다 훨씬 좋은 트리거감을 사용자에게 보장할 수 있다는 거 이 점은 정말 제가 다른 거를 다 느껴주더라도 상당히 우수한 기능인 것 같아요 내가 MWS를 가지고 있는 유저들 중에서 이 트리거 박스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굳이 이 제품을 안 사고 마루이 MWS의 이 트리거 박스를 이식을 해서 사용을 하면 좋겠죠 좋겠는데 만약에 마루이 MWS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에 준하는 이런 GBB 라이프를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건스모디파이에서 나오는 컴플리트 키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출시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내구성이라든지 향후에 작동성이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00% 개런티를 할 수가 없겠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루이 MWS야 워낙 출시된 지 오래되고 이미 유저들 간에 검증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 제품이 마루이 MWS를 능가하는 제품인지 아닌지는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여러 사용기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의 테스트 사격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성능이라든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 지금은 출시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마루이 MWS를 능가한다 마루이 MWS를 보다 좋다 라고 100% 단정 짓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 제품이 마루이 MWS M4 시리즈와 100% 제품이 호환이 되는 제품이라고는 하지만 마루이 MWS는 아니죠 아니고 홍콩에 있는 제품은 건스모디파이 사에서 만든 GBB 라이프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다만 제가 마루이 MWS를 두 자료로 갖고 있는데 하나는 순정 하나는 튜닝된 상태인데 이 제품이 서로 호환이 됩니다 이쪽 상부 리시버를 뽑아서 제 마루이 MWS에서 장착을 해서 작동이 되고요 이 하부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마루이 MWS에서 순정에 장착을 해서 작동을 해도 작동이 잘 됩니다 이 점은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마루이 MWS 가격보다 상가격에 튜닝된 마루이 MWS를 가지게 된다라는 이런 상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 제품은 마루이 MWS가 아닌 마루이 MWS 옵션 부품을 컴플리트 킷 형태로 완제품 형태로 조립하는 킷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점을 구입을 하실 때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능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마루이 MWS에서 순정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사용을 해보지를 못했죠 많이 제품을 받고 지금 리뷰를 하는 입장인데 상당히 느낌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전체적인 외형이라든지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영상에 집탄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격발 영상까지 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야외에 나가서 집탄 테스트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사용을 조금 해본 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소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 편 내지 세 편에 나누어서 영상을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건스모디파이사에서 컴플리트 킷 형태로 나오는 URGI 9.6인치짜리 제품을 여러분들께 외형 리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제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신 아텍샵 관계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야외에서 테스트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